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생각보다 잘 나온 미니핏을 하나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비링크에서 나온 SE-R6 MAX라는 제품입니다. 구성품은 전원 어댑터와 그리고 거치할 때 쓰는 거치대, HDMI 케이블과 볼트가 몇 가지 있고요. 색상은 다크 그린인데요. 상단 부분에 로고가 있고, 6MAX라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있고, SE라고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보급형에 나온 제품보다 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도 좀 다릅니다. 금속 재질로 좀 마감을 했고요. 전면 단자에는 전원 버튼과 USB-C와 USB-A 포트, 헤드셋 단자와 좀 특이한 거는 CMOS를 클리어하는 점퍼 부분이 앞부분이 있습니다. 후면에는 2.5GB 뷔펫을 지원하는 이더넷과 그리고 USB 포트, DP 포트와 HDMI 포트, 그리고 USB4를 지원하는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 포트가 또 있죠. 미니핏이지만 디스플레이를 많이 연결시키는 목적으로도 괜찮아요. 뒤쪽 부분에 DP 포트와 HDMI 포트와 USB4 포트를 이용하면 총 4개의 디스플레이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건 전원을 연결시키는 방식이 마그넥티브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잭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킨 게 좀 특이하긴 한데요. 아랫부분 공간을 좀 넓힐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쉽게 안 빠집니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떨어지고 장착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빼려면 약간 위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올려야 빠져요. 그냥 이렇게 들면 걸려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분해를 해볼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4개의 볼트를 풀고 이브에 손잡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올리면 이렇게 커버가 빠지고요. 내부를 보면 이렇게 펜이 하나가 보이고요. 방열판 역할을 하는 부분도 보이고 이쪽에 M.2 SSD 여분으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PCI-Express 4.0으로 동작을 합니다. 볼트를 더 풀면 안쪽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쿨러는 안쪽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은 분해하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분해하는 게 좀 어려워요. 볼트를 풀고 그 다음에 보면 안쪽에 DDR5 방식의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고 SSD가 안쪽 부분에 보입니다. 더 분해를 하면 안쪽 부분에 CPU를 볼 수가 있는데 CPU 위쪽 부분에 챔버가 있는데 그거를 분해를 하면 아무래도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원을 켜서 초기 세팅을 했는데요. 초기 세팅하는 과정에 팬 소음은 좀 느껴졌습니다. 팬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에 들어가는데 조금 작은 크기가 사용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팬 소음이 조금 있어요. 조금 큰 팬을 사용하고 좀 넓은 팬을 사용해서 팬 소음을 좀 줄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다만 처음에 켰을 때 전력 소모량이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습니다. 전원 어댑터 자체가 최대 100W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부하가 낮으면 30W 이하까지도 사용하고요. 부하가 사용되면 80W, 60W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 실제 전력 소모량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특징이에요. 라이젠 세브 7735HS가 사용돼서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쾌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꼭 미니 PC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스크탑 사용하는 것처럼 반응 속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32GB가 장착되어 있구요. 시네베치 2024를 돌려봤는데요. CPU 멀티코어 점수는 665점 나옵니다. 고성능의 데스크탑과 비교하면 성능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미니 PC라는 거 감안해 보면 성능은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내장 그래픽은 680MB 사용되어 있는데요. RDNA2 아키텍처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래픽 점수는 7328.5로 비교적 꽤 괜찮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걸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해봤을 때 생각보다는 그래픽 점수가 잘 나오더라구요. SSD는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SSD가 사용됐습니다. 크루셜 P3가 사용됐는데요. 읽기는 5000MB가 좀 넘어가고 쓰기는 3600이 조금 넘어가는 성능이에요. 웹서핑할 때는 전혀 버벅임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원래 사용하는 데스크탑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웹서핑을 자주 하거나 문서를 읽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런데 사용할 때는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구요.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이런 것도 많이 보죠. 그럴 때도 전혀 부족하지 않더라구요. 클릭하면 빠르게 재생이 잘 되구요. 4K로도 재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넘기거나 스킵할 때도 그렇게 많이 끊기지 않고 빨리빨리 재생이 잘 되구요. 유선 2단위 연결은 2.5Gbps를 지원하고 무선 같은 경우에는 Wi-Fi 6를 지원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무선으로 연결시켜놓은 상태인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무거운 영상을 바로바로 보는데도 크게 문제없는 수준이었어요. Wi-Fi 6를 지원하니까 Wi-Fi 6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한다면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구요. 요즘 영상 편집 작업할 때 캡 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할 때 뭐 크게 버벅거려서 못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구요. 제가 실제로 이걸로도 미니 PC 이용해서 편집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자막을 넣거나 필요한 부분에 컷을 하거나 할 때 뭐 전혀 불편하진 않았어요. 뭐 영상을 따로 온 게 늦거나 그러지 않고 실제로 제가 영상 작업하는 게 대부분 다 4K로 작업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불편함 없었습니다. 포토샵에서 사진 편집 작업할 때도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었는데요. 근데 굳이 아쉬운 점을 찾는다면 로우로 촬영하고 난 뒤에 디노이즈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디노이즈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픽카드 성능이 좀 좋다고 하더라도 AMD 그래픽카드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사진 한 개를 변환하는데 2분씩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우 이미지 촬영하고 난 뒤에 노이즈를 없애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배틀가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프레임이 56, 58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옵션을 약간 조정해야 됩니다. 렌더링 크기는 90에 전체적인 그래픽 품질을 매우 낮음으로 설정했을 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32인치의 QHD 해상도의 모니터이기 때문에 FHD면 프레임이 약간 더 상승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프레임이 좀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옵션을 많이 타협을 보긴 해야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 낮추면 게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픽 품질이 좀 떨어지면 배틀가운드 게임은 하는 맛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렇지만 미니 핏인데 내장 그래픽 카드로 이런 게 돌아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란트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140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할 때 전혀 끈킹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팬 소음이 조금 느껴집니다. 팬이 좀 더 조용하게 들어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팬 소음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아쉽고 AMD CPU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반응속도가 좋은 부분은 괜찮은데 근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AMD에서 조금 열쇠인 프로그램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조금 체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좀 작은 공간에 좀 빠른 성능 그렇지만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써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